옛날에 해먹던 음식을 부탁드리니 지금 해먹는 방식이 걸리시나 봅니다.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는 한국인의 밥상. 그래서 가끔은 전통과 역사를 한때의 유행과 분리하는 일이 난해하기도 합니다. 싱싱한 명태입니다. 동해안의 명태가 왜 광주토박이 밥상에 있는 걸까요? 우리 옛날에 얼마나 맛있게 먹었지. 겨울이면 맨날 해줬잖아. 양념 많이 넣었고. 아버지가 좋아하셨잖아요. 아버지가 좋아하고 온 사람이 별미로 하죠. 명태 대가리로 젓갈을 만드는 중입니다. 영창강을 따라 들어온 동해안의 명태가 이 댁의 내림음식이 된 것이죠. 여기 와서 처음 봐. 우리 사는 데도 이거 안 했어. 광주인데 서쪽 방향으로 가는 고향이 그쪽이지. 여기하고 정반대지. 그러니까 우리 사는 데는 이런 것은 안 했어. 이렇게 만진 것을 안 봤지. 먹지만 했지. 이리 직접 가보고 만들어서 처음 보는 거였지. 명태 대가리에 억센 뼈를 빼고 아가미까지 곱게 다져서 가진 양념을 합니다. 어머니에게서 물려받은 대로입니다. 며칠은 숙성 돼야 돼. 그래야 이제 이 맛이 나지. 양념과 어우러지고. 그럼 이것도 넣고 사진 찍은 거 아니에요? 잘합시네. 이거 넣고 또 사진도 찍어야죠. 그럴 것 같은데. 네. 그럼 사진 한 장 찍겠습니다. 날도 좋은 게 제일 좋은 거 같아요. 둘째. 그 다음에 둘째요. 네. 그 다음. 그 다음에 셋째 놓고. 그 다음에 저. 나 좀 더 여기네. 여기하고 저기고. 그 다음에 저. 그 다음에 여기. 그 다음에 좋다고. 그래서. 그 다음. 보통 여기네. 오일에서. 있는 거 꽂을 해서. 맨날 맛이 안 나오죠. 그런데 입맛은 옛날 맛이 딱 나오죠. 옛날 입맛을 그대로 기억하고 있지 군요. 오오오오오. 광주가 지금처럼 전라남도의 음식을 모두 아우르며 하모니를 만들 수 있었던 또 다른 데에는 철도가 있었습니다. 광주 송정역에서 시작된 철로는 1920년대 만주까지 뻗은 거랬죠. 그 거대한 철로의 시작점인 광주 송정역에는 커다란 물시장에 있었습니다. 광주 떡갈비가 탄생한 곳이죠. 그쪽의 사진 공원에 갔었지 그곳에는 날씨가 좋다. 볕 좋은 날 준비한 메주를 씻습니다. 그냥 된장으로 먹으면 되지. 먹으러 깨묵자고 해서 먹는다. 그러니까 옛날부터 할머님이 상할머니부터서 이것을 잘 쌓고. 깻목장에 쓸 메주는 좀 작게 빗습니다. 깻목장은 광주 토박이라면 누구나 아는 음식이죠. 깻목장을 만들려면 집간장과 신건지 국물이 필요합니다. 간장 하나에 신건지 국물 다섯이 들어갑니다. 신건지가 동짐인데 전라도에서는 무이파리가 달려있을 때 담는 것이 신건지예요. 간장과 섞은 신건지국물은 팔팔 있어서